체리 가가 가가 가 갔다 체리 개가 체리 개가 개가 왔다! 아니 그러니까 개가! 아! 이 앤 대체 언제 오는 거야? 오늘 비까지 온다는데 비 오기 전에 와야 될 거 아니야? 비 오면 진짜 우산 안 씌워줄 거야? 우산 안 씌워줄 거야? 미안해요! 15초 2초나 늦었잖아 지금 계획이 아니 언니 지금 언니 저희 갑자기 ENFP인데 언니 지금 제 행동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할 거야 안 할 거예요? 안녕하세요! 츄예요! 체리입니다! 오늘 여기 대구잖아 수성모 저 처음 와봤어요 저 지금 처음 와봤어요 여기는 오늘 뭐 하러 왔어요? 저희 오늘 지표추 우정여행을 체리님이랑 같이 떠나볼 거예요 안 그래도 저희끼리 우정여행 가자 가자 그러니까 맨날 말만 하고 진짜 맨날 여기 왔네 대구까지 왔네 드디어 왔네 저는 회장 저는 체로 뚜두둥 하나 돈을 어머님처럼 세셨어요 네 체리 어머니 돈이 5장이요 2만 5천 원씩 모았습니다 조금 모자란 거 같은데? 그러면 이따가 피디님 돈 빚으면 돼 피디님 돈을 빚겠습니다! 5만 원으로도 충분히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요 언니? 요즘 세상이 말세라서 세상이 말세라서? 내가 5만 원 가지고 밖에 나가봤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들어와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대구여행을 한번 가볼 건데 네 대구에 온 만큼 재밌게 놀아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 대구를 샅샅히 한번 뒤져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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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지러 갑시다 뒤지러 갑시다 고잉? 재밌는 거를 찾아보러 갑시다 그래 그래 체리랑 함께 우정여행해보러 좋다 좋다 렛츠고! 렛츠고! 여기 오세요 병아리처럼 뿔 뿔 따라오는 거예요 병아리처럼 뿔 뿔 따라오는 거예요 병아리처럼 뿔 뿔 따라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모두야! 우리 함께! 모두 함께 떠나요 모두 함께 떠나요 모두 함께 떠나요 모두야 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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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 누나들은 다 좋아 진짜? 뭐야? 예쁜 누나들은 놔줘 놔줘 이게 부들 아니야? 부들이야 부들 이게 부들이에요? 부들이죠 부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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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박님? 노란색깐 꽃도 있고 근데 이거 진짜 옛날에 개그리손이 있대요 그래 그래 언니 뭔지 알죠 영코님 근데 언니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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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요 되게 예쁜 가게가 있더라고요 미안해 저기 4개가 없어 근데 예쁘잖아요 언니 예쁜 거 저희 지나칠 수 없잖아요 주영아 차야만 해 아니 예쁘잖아요 가까운데? 저기 저기 가까워 가까워 근데 우리 5만원 밖에 없으니까 5만원 밖에 없어도 우리 아이쇼핑 할 수도 있잖아요 언니 현지캠 어떡해 근데 뭐부터 봐야 돼요? 우리 그쪽부터 보는 게 그쪽부터? 야 이런 말 이제 사고 싶었는데 목요일 잘했죠 언니 근데 우리 돈은 없는데 팔찌도 있네 팔찌 좀 싸지 않을까? 3만원 얘는 2만원? 응 언니 우리 돈을 좀 더 많이 모을 걸 그랬어 이거 귀엽다 이런 것도 있어 야 야 야 야 이런 것도 있다 이거 얼마야? 참 괜찮다 괜찮네 3만원까지는 써도 될 거야 여기 체리 있다 체리야 어머 이거 2천원이야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이거는 네 번째 손가락 이렇게 끼자 이렇게 이건 하자 이거 하고 야 그냥 다 담아 모르겠다 예쁘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담아 담아 담아야 돼 담아 담아 더 담아 계속 해볼까? 가봅시다 다음에서 저희가 많이 고르셨까요? 우리의 조금 많긴 하다 우리 그립통만 몇 개야 지금 그럴까 그래서 얼른 나아예요 야 일단 질러 모르겠어 인생 가는 대로 가져가요 네 내일의 나는 내일에게 맡겨 종무 돈 쓰네요 예스 잠깐만 감사합니다 네 거슬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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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원 함부로는 언제까지 촬영 내가 또 우리 대구에 온 만큼 네 밥도 먹고 후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앞선 카페 거리라고 있대요 여기가? 응 내가 알아본 카페가 있는데 여기 근처야 근처? 응 여기도 예쁘지? 응 바로 여기야 아 그래요? 여기였어? 대구에 예쁜 카페거리 중 카페 하나야 아 됐어요? 차라멜 마키아토 케이크 하나 차라멜 마키아토 케이크 하나 너 뭐 먹고 싶어? 음료수? 쟤는 뭐예요? 쟤는 뭐예요? 쟤는 뭐예요? 쟤는 뭐예요? 내가 먹어도 800원이 부족해 피디님 우정여행인데 우정 깨지겠어요 500원에 어? 470원 500원 300원 400원 6500원 이거 먹을까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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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거 원래 그냥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알죠? 그래 사진 찍어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돈 쓸맛나다 그치? 맛있었다 그쵸? 우리 근데 돈이 이제 없잖아 우리 여기 카페에 계획 세우러 왔단 말이야 근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졌어 돈이 없어서? 돈이 없어 여기서 설거지 좀 하고 여기서 설거지 좀 하고 그러면 그 다음 계획이 뭐였어요? 원래는 내 계획은 앞산에 케이블리카가 유명하대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? 돈이 없으면 망한다 어떡해요 그러면 저희가 돈을 빌려 드릴게요 감사의 받겠습니다! 감사합니다 대신에 그냥 드릴 순 없고 대구 사투리를 문제를 내면은 망했다 망했다 입녀주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아니 그 괜찮아요 언니가 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네? 맞아 맞아 1번 블루베리 파이 먹었는데 0파이다 블루베리 파이 먹었는데 0파이다 달다? 0칼로리? 0이니까 0파이다 0파이 0파이 0 0 아니다 0 아닌 것 같아요 언니 아니야? 정답 정답 진짜로? 내 말 믿어 청호 오케이 언니만 믿고 가야겠다 너 돈 믿어도 돈 넣어야 돼 여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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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해요 와 대박 2번 문제 드릴게요 0파이다 체리 가가 가가 가 갔다 아니 이거 그거잖아 가가 가고 그렇지 그렇지 가가 가가 체리 개가 체리 개가 체리 개가 개가 왔다 그러니까 개가 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이 사람들이 엄란막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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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란막이 아니라 엄란막이 아니라 다 사회에 다들 다들 많이 치었네 너무 어렵다 마지막 한 문제 내서 이거 맞추면 케이블카 이용권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아싸 츄야 테이블 거 좀 매매 문 때라 눈 때라? 눈 때라 아니야? 눈 때라 전화 찬스 안 되나? 여진이한테 전화 찬스 안 되나?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혹시 여진이 폰 맞으신가요? 안녕하세요 김미영 팀장입니다 테이블 좀 매매 문 때라 테이블 좀 깎아 그 닦으라는 말인가? 정답 형 케이블에 매매 문 때라 아니 어떻게 깍깍이 매매가 되지? 물어보니까 아빠 엄마도 맞대요 아빠 문 때라 이거 지금 사투리 나온다 쭈꾸미들한테 우리 한마디 해주세요 대구말로 아 대구 사투리로 아 대구 사투리로 이제 우리 케이블카 빡빡 타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 이제 이달소 너가 컴백 준비하느라 힘들었나 왜 이래 에변노? 많이 야여보인다 이런 거 아닌가? 정답 정답 마지막 단어가 뭐였어? 야연 에변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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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케이블카 우리가 많이 먹어서 에변네 이제 우리 케이블카 빡빡 타러 가면 되는 거 그래 그래 빡빡 타러 가면 되는 거 렛츠고 챙겨 챙겨 안녕 여기는 악산 전망대에요 우와 나 긴장됐나? 저 진짜 처음 타보는 케이블카거든요 이렇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우리 운동을 좀 해보고 타기 전에 뒤로 끊어지면 안 되니까 빨간색 케이블카를 탑승했습니다 이상해 갑자기요 잘 버렸어 어 생각보다 빠른데? 저희 얼굴도 한 번씩 보여주세요 아 여기 앞에 보면 지금 무서워요 갑자기 아니 아까 밑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막 그래놓고서는 진짜야 여기 나 케이블카 못 보여서 탔을 때 밑에는 막 호랑이 밑에 아예 있었었고 거짓말 치지 마요 무슨 호랑이에요 언니 밑에 막 진짜네 그치? 호랑이가 그쵸 근데 언니 진짜 오늘 좀 코스 잘 짰다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하거든요 그래? 뭐 좀 이런 거 해보고 싶었지? 나 진짜 해보고 싶었지 우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나 코스 잘 짰지? 대박이지? 대박이다 우와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우와 우와 진짜 좋다 우와 진짜 좋다 우와 지금 마음의 여유를 찾을 공간이 필요한데 여기 보니 좋군요 응 저기다 야경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아까 아침에도 비가 하고 이랬잖아 아 그렇네 아 역시 오늘도 지방 갈 테니까 또 날씨 형이 안 좋구나 이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네 지금은 좀 괜찮고 1주일 때까지 조금만 기다렸다가 더 예쁜 야경 보러 갑시다 그래요 여기는 해남이 전망대야 해남이 전망대 우와 악산 해남이 전망대 제가 밥을 먹고 왔는데 비가 오네요 언니 해주는 거는 비가 와서 훅여서 못 봐도 어 야경이 아마 도와줄 거예요 기대가 되는데요 언니 어떻게 바뀔지 너무 예쁘잖아 저 타워도 너무 예쁘고 그니까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어? 진짜 아 아 비 오니까 더 엄청 그니까 오늘 우정여행은 그래도 5만 800원으로 잘 즐겼다 그치? 맞아 진짜 5만 800원으로 잘 즐겼다 틱톡! 어떻게 보면 촬영이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약간 아니라 진짜 여행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진짜 오늘? 네 저는 또 언니나 개인적으로 진짜 여행 많이 가고 싶었는데 왜? 이렇게라도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우리 커플템도 이렇게 예쁘게 맞추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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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진짜 우리 요청하러 갈 때도 하고 다니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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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잊지 않을 거예요 오늘 지켜 추억 선생님들 너무도 감사드리고 우리 추 언니한테도 이렇게 멋진 계획을 세워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행이 오고 싶었는데 너랑 같이 올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고마워 같이 와줘서 나중에 또 다른 데도 가고 그래봐요 저희 그러면 우리 이어서 야경 좀 보다가 가자 그럼 그럼 다음에도 또 여행 가자 응 진짜 가까이라고 언니! 언니! 아 어쩌냐 어떻게? 어떻게? 민망쓰 이거 귀여운데요? 너무 귀여운데요? 완성! 완성!